네, 우리 슈퍼주니어는 봉혜씨와 그리고 이혜성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펙스는 베트리아, 앰버, 크리스타 3명을 신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신상하겠습니다. 우리 그룹성입니다. 먼저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 자들이 선생과 서지오수께서 4장의 프로필와 그리고 것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자랑스러운 우리 K-POP 한류의 중증상장에 있는 지인공들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네, 함께 에펙스. 여성 5위주 여성그룹 에펙스의 활약도 만만치 않죠? 세계 속에 에펙스를 거듭나고 있는 그룹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동혜씨 그리고 예성씨 그리고 빅토리아 앰버, 크리스타. 여러분, 수상 성함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에펙스 여러분들이 먼저, 여성들 먼저. 여성이 먼저 하는 게 더 좋겠죠? 레이디벌스에 먼저 하시죠. 네, 에펙스 먼저 시작하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신상 먼저 시작합니다. 에펙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승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너무 기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슈퍼주니어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